반갑습니다. 여러분들. 2014년도 4월 전기토익 예상문제 프리트강 EBS랑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리딩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훈입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저희 세트가 바뀌었죠. 저도 여기가 거의 제2의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저희 집 내부 인테리어가 바뀌니까 기분도 굉장히 새로워지고 에너지도 또 새로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새롭게 느낀 건데요. 이렇게 분위기만 전환을 해도 사실 리프레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가 돈 들여서 바꾼 거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약간의 리프레싱이 되셔서 학습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1강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강의도 마찬가지로 5강으로 구성이 되고요. Part 5하고 6를 한 세트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5강으로 나누어서 다룰 거고요. 저희는 비록 한 세트를 풀고 해설을 하겠지만 해설의 양은 좀 다른 강의들에 비해서 굉장히 풍부한 편입니다. 그래서 마치 5세트를 해설하는 것처럼 꼼꼼하게 여러분들께 정답의 제시뿐만 아니라 하나의 문제 안에서 변형될 수 있는 것들까지 여러분들께 제시를 다 해드릴게요. 그래서 풍성하게 정보를 들을 테니까 꼼꼼하게 복습을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지만 유료보다 더 나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이 강의는 아무래도 실전 강의다 보니까 매번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본 개념의 형성, 이것이 좀 덜 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전 문제 풀이 강의를 듣고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비효율을 의미하는 거죠. 시간은 쓰고 강의를 들었는데 못 알아 듣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적용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문제 풀이 강의를 아직 들을 만한 그런 여건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EBS 낭 안에 여러분도 100% 환급 과정을 비롯해서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기초 과정들이 있으니까 제가 한 것도 있고 다른 선생님들이 한 것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토목달 같은 경우는 100% 현금 환급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시고 이 실전 문제 풀이 강의를 보시는 것이 더욱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한데요. 문제는 얼마나 효율 있게 학습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효율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문제 풀이 강의를 들으시려면 기본기가 어느 정도 속립돼 있어야 된다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다시 한번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바뀐 만큼 프레쉬한 기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희망과 그리움을 먹고 산대요. 어린 나이에는 그리움은 별로 없으되 앞으로의 희망을 먹고 살겠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밸런스가 맞아지다가 점점 나이를 먹으면 그림을 먹고 산대요. 여러분들도 희망을 먹고 사는 그런 대부분의 학생들이겠죠.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희망의 끈들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일관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01번부터 110번까지로 구성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요. 지금 이제 4월달이기 때문에 중간고사도 있고 조금 힘드시겠죠? 그럴 때일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매사에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가지고 임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강의도 다른 달에 비해서 조금 더 집중력을 잘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그 강의 들으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피드백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아주 쏠쏠하게 저는 재밌습니다. 태우 선생님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피드백을 보고 힘도 좀 많이 얻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은 사항이 있으시면 또 반영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좀 많이 많이 주시면 저희에게 힘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자, 구조문법 어휘 중에서 101번부터 110번까지는 주로 구조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구조의 문제들도 난이도가 있는 것들도 있고 낮은 것들도 있지만 주로 이제 아주 단순한 구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100% 단순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자, 추세 자체가 1번부터 10번까지는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니까 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에 속도 조절을 하는데 자, 나름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10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101번 문제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어때요? 항상 하는 얘기죠. 자, 이거부터 읽지 말고 선택지부터 보세요. 자, 그러면 A번부터 D번부터 D번부터 품사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 자, 빈칸에는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IF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헤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정보를 딱 종합하면 접속사 이하에는 주어 동사의 절이 오던가 아니면 분사 구문이 올 수 있는 것인데 동사가 이미 구성이 돼 있으니까 헤드 임베저드로 자, 여기는 주어 자리가 되겠고요. 자, 주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사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럼 명사 역할 못하는 애가 누가 있나요? 없어요. 여기는 지금 다 명사입니다. 그런데 셀프는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 아시죠? 셀프는 재귀대명사이기 때문에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데 쟤는 주어 자리에 나왔던 아이가 다시 반복해서 다시, 다시 제자를 쓰기 때문에 자, 쓰이는 자리 혹은 부사 자리에만 강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용법을 가지고 있는 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름은 재귀대명사라고 붙어 있으나 재귀라고 하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어요. 주어 자리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반복될 때 쓰는 거거든요. 혹은 부사 자리. 그래서 먼저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여러분들은 헤드에서는 조심하셔야 되는데 헤드는 그녀의이라고 하는 형용사도 되고 그녀를이라고 하는 명사인데 목적격이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자리가 주어 자리니까 형용사 안 되고 그 다음에 목적격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번도 지우세요. 그러면 결국은 자, 주격인 쉬나 아니면 그녀의 것이라고 하는 hers가 남는데요. 그녀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사물이겠죠. 자, 그래서 사물 주어가 필요하면 A번이 답이고 사람 주어가 필요하면 자, D번이 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까요? 자, 머니를 갖다가 임 베즐드 한 것은 그녀의 것일까요? 그녀일까요? 임 베즐드라고 하는 단어를 잘 모르시더라도 돈을 갖다가 어찌고저찌고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람이 한 행위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임 베즐드라고 하는 단어를 잘 모르시더라도 정답은 D번에다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 소유대명사라고 하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소유대명사라고 하는 아이는 본질 자체가 소유격, 그죠? 플러스 어떤 명사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것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쟤는 주로 사물을 가리키고 특징은 주격과 목적격에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들어가도 좋고 보호 자리도 들어가고 목적어 자리도 들어가고 전치사 이하에도 들어가고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다 들어가는 거죠. 자, 일반적인 인칭대명사와는 달리 격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자리로만 따지면 주어 자리에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미상, 사물명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정답은 D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문제에 대한 해설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석 한번 해볼까요? 해석의 과정 속에서 추가 설명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자, 보시면 Winters라고 하는 사람이 decline했다 이렇게 돼 있죠. decline이라고 하는 단어 별표 3개 드리겠습니다. decline은 스펠이 똑같은데 두 개의 다른 단어예요. 완전히. 그래서 decline 1번, decline 2번 이렇게 되죠. decline 1번은 당연히 여러분들 감소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거는 타동사가 절대 안 되고 자동사만 되는 동사이기 때문에 꼭 외워두셔야 돼요. 영어는 우리말처럼 자동사와 타동사를 표시해서 보여주지 않는 언어입니다. 자, 본질적으로 우리말은 뭐뭐를 감소시키다라고 하는 타동사와 뭐뭐가 감소되다라고 하는 자동사는 절대로 형태가 똑같을 수 없어요. 보여주죠. 그러니까 동사의 모양만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영어는 그거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개념은 감소인데 이 녀석이 자동사냐 타동사냐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둘 다 다 되는 것으로 그냥 아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을 고수하는 동사이거나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비원어민이기 때문에 그런 자타동사에 대한 느낌과 감을 10여 년 이상 반복해서 쓰면서 자동으로 습득한 원어민들과는 접근 방식이 똑같을 수 없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필요한 단어는 암기를 하셔야겠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디클라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명사로 감소의 뜻도 여러분들 그냥 디클라인으로 써요. 그러니까 동사 명사 동일형인 거죠. 이것도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감소라는 명사와 감소되다라는 동사가 형태가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영어는 그래서 모든 것을 배열로 보여주는 언어이지 자, 이것은 우리말과는 달라요. 우리말처럼 표시해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디클라인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주어 다음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동사고 자, ed가 붙어 있으니까 동사인 것이지 자, 이거를 지금 디클라인만 딱 갖다 놓고 명사예요? 동사예요? 알 수가 없죠. 문장 안에 들어가서 어느 위치에 쓰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영어는 배열의 언어고 구조의 언어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좀 저랑 좀 공감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공감 속에서 토익 문제를 풀어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진행하실 수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전혀 다른 단어인데 이때는 여러분들 타동사예요. 스펠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밤이라고 하면 나이트도 되고 너트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먹는 밤도 되고 깜깜한 밤도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디클라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단어인 거거든요. 결국은. 이때는 거절하다의 뜻입니다. 시험에는 잘 안 나오지만 명사형은 디클리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때는 거절하다일 때는 동사명사 동일형으로도 쓸 수가 없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자, 바로 추가 정보로 여러분들이 디클라인과 관련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 윈터즈가 감소됐다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감소됩니까? 자, 그러므로 사람 주호가 나왔다라고 하면 디클라인은 거절하다의 뜻으로 보셔야 되고요.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했어요. 요것을 거절했다. 대답하는데 거절했는데요. 뭘 대답했습니까? 질문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뭐뭇에 관한 질문이었는데요. 자, about 이 아이는 명사 대신에 명사에 절이 와 있어요. 자,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에 관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if we are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그녀가 돈을 갖다가 횡령했었는지 안 했는지 요것에 관한 자, 리포터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인베즐은 난이도가 좀 있는 동사인데 별표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횡령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자, 타동사만 가능합니다. 굳이 뭐 자타동사를 막 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동사는 아니랍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a, b, c, d는 모두 부사고요. 뜻이 달라요. 파인리는 일단 무슨 생각이 들죠? 아, 멋지게 그런 뜻이 있겠죠. 파인이 훌륭한 애 뜻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파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파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순수한 애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가 입자 따위가 굉장히 고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투박하고 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부사로서도 무슨 뜻이 있어요? 아주 잘게 잘게. 알겠죠? 자,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의 의미까지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어, 뭐 이거? finely chopped vegetables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게 chopped. chop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우리가 요리할 때 잘게 써는 거죠. 그래서 잘게 썰어진 자, 그런 야채들. 뭐 이런 예문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뭐 잘게, 정교하게 이런 뜻입니다. 온리는 넘어가고. 라이블리는 조심하셔야 돼요. 라이블리는 LY가 붙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사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리고 라이브 자체가 원래 형용사잖아요. 살아있는, 그죠? 혹은 생방송의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라이블리도 형용사입니다. 아시겠죠? 생동감 있는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마도 제 생각인데 저는 라이블리를 부사로 쓰는 거를 거의 많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영한사전에는 제 기억으로 자, 이것이 부사로 쓰이는 용례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생기 있게 이렇게. 그런데 영령사전에서는 지금 거의 부사 용례를 싣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의 안 쓴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영령사전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은 토익에 등장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 이거는 형용사를 알아두시고 그래서 라이블리 같은 단어는 오, 그거 재밌는 단어네. 라이블리 디스커션, 그럼 뭐예요? 활발한, 자, 그런 토론. 뭐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알겠죠? 자, 네 번째 클로슬리는 뭐 늘 강조하는 단어죠. 누구랑 비교하셔야 돼요? 이 단어가 형용사 부사 동일형이죠. 따라서 이 두 단어는 의미상의 개연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형용사에 LY를 붙어서 부사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저 단어는. 그래서 가까운, 가깝게는 클로스를 그냥 쓰고요. 자, 이거는 밀접하게, 면밀하게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시면 일단 품사부터 정리를 해보시면 WILL과 GRANT 사이기 때문에 부사 자리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수였다면 자, 이거부터 먼저 지우시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뭐 모두가 다 고수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휘 문제로 접근하시는 게 맞겠죠. 자, 방문자의 배지가 있는데 자, 그 배지가 어떻게 됩니까? Batch will grant you entrance가 되겠습니다. 당신에게 입장을 허용합니다. 승인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GRANT가 승인하다 이 뜻이거든요. 엔트런스는 입구의 뜻도 있지만 엔터에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입장의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FOR THE DATE SPECIFIED ON IT 자, SPECIFIED는 동사일 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소식하겠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IT은 배지를 말하고 배지 위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그 날짜 됐어요? 음 그 날짜들의, 날짜들에 대한 그죠? 그 날짜들에 대해서만 자, 당신에게 입장을 허용한다의 개념이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이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는 자, ONLY를 정답으로 자, 쓰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래서 자, 102번의 정답은 자, 여러분들 자, B번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시면 103번으로 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어휘들 자, 설명드린 것들은 좀 잘 암기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가끔은 이제 학생들의 학습하는 모습들을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강의를 듣고 이해가 되면 자, 그것이 곧 자기 것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방이 있다고요. 방이 있는데 임시 저장장치가 있고 연구 기억 저장장치가 있어요. 설명을 들으면 이제 임시적으로 여기 기억이 저장되겠죠. 근데 이 영원이 안 갑니다. 이거를 옮기셔야 돼요. 연구 기억 저장장치 안으로 그래서 리뷰가 필요한 것이고 자, 리뷰를 할 때는 이해해야 될 것들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암기해야 될 것들은 뭐 외워야겠죠.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강의에 대한 효율 그리고 뭐 속된 말로 하면 약발을 좀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강의만 듣고 그냥 넘어가시면 사실은 좀 효율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재가 아닌 이상 우리 모차르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언어에 대한 어떤 감을 가진 친구들이랑 그냥 쑥 듣고 그냥 다 이해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학습과 복습을 꼭 진행해 보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자, 3번의 ABCD의 선택지가 품사가 같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어, 셀러리가 인셀러리가 나와있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음, 범프라고 하는 단어를 아무래도 수식하고 있겠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기까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어, 부사예요. 저쪽 앞쪽이. 그러면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데 가만히 있어봐. 히즈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뒤에 지금 명사가 나와야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주어고 얘는 동사라는 얘기인데 두 가지의 단서가 보이는군요.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다는 점 하나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는 그렇다면 뭐라고요? 이 절은 무슨 절이라고요? 목적어가 없으면 명사가 없는 거죠. 왜 없어졌어요, 명사가? 바로 이 녀석과 중복되기 때문에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맞죠? 혹은 뭐 앞쪽에 이 녀석 전체가 다 선행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아무튼간에 앞쪽에 명사와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없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뭐가 생략돼 있다? 목적격에 관계된 명사 위치가 생략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래야 이 자리가 주어 자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 속에서 답을 쓸 수 있습니다. 주어 자리는 어떤 품사가 들어가죠? 명사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당연히 정답은 C번이고요. 자,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과 관련됐을 때는 승진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뜻이 있나요? 승진 말고? 그렇죠. 증진, 촉진의 뜻도 있죠. 자, 즉기 촉진 중에서 판매 촉진 판촉을 우리가 또 프로모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1번의 뜻으로 쓰였을 거예요. 자,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시면 정답은 지금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해석을 해가면서 필요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thanks to의 밑줄, 별표 because of, thanks to, owing to, due to 전부 다 때문에 이런 뜻이죠. 범프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범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죠? 범프는 원래 쿵, 부딪히다의 뜻이에요. 동사로. 명사로는 부딪힘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딪혀서 어떻게 되죠? 쿵, 부딪히면 뭔가가 이렇게 그 사람이 쾅 부딪혀갖고 상처가 나면 이렇게 부어오르겠죠. 그래서 요거는 융기, 이런 뜻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범프라고 하는 것은 부딪혀서 부풀어오른 개념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동사로는 당연히 자, 어디어디에 부딪히다, 무엇뭐를 어디어디에다가 박다, 그죠? 쾅 때려박다, 이런 뜻이 있는데 명사로는 그런 부딪힘의 뜻, 그래서 결국 융기의 뜻까지 있는 것이고 자, 여기에다가 increase를 써서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봉급에 무엇입니까? 범프가 있었습니다. 됐죠? 네, 범프는 그래서 자, 인상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면 되겠어요. 자, 직역을 하시면 부풀어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봉급이 부풀어올랐다, 이런 개념이죠. 자, 봉급에 인상덕택에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crease를 줄까 하다가 그래요, 요게 좀 굉장히 구어체적인 그런 표현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원어민들이 이제 자주 쓰는 그런 표현이니까 자, bump in celery라고 하는 표현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싶어서 자, 이 단어를 일부러 드렸으니까 자, 필요하신 분들은 꼭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몰랐던 분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요게 이제 요게 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선행사는 봉급이 아니네요, 보니까. 자, 그의 승진이 뭘 가지고 왔을까요? 바로 봉급의 인상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전체가 다 선행사였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그의 승진이 가지고 왔던 그쵸? 자, 유발 야기했던 자, 그런 봉급 인상 덕택에 이 사람이 샀어요. 그쵸? 자, 사주었습니다. 누구에게? 그 스스로에게. 됐죠? 스스로에게 뭘 사줬나요? 자, 새 차를 사줬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축하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새 차를 샀습니다. 이렇게 하면 번역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3번도 문제 해설과 함께 해석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추가적 정보들, 어휘, 정리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자, 말끔하게 여러분들도 설명한 만큼의 것들을 다 소화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자, 104번은 ABCD가 또 품사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품사가 여기 필요할까요? 아예 비동사 이하에 지금 보호가 없잖아요. 보호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니까 지금 자, 부사부터 집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명사가 보호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어와 동격관계를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주어가 지금 사람인데요, 어시스턴트가. 자, 어시스턴트는 책임이다, 책임들이다. 말이 안 되죠? 자, 그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4 이하의 책임이 있다. 자,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어, responsible이 잘 취하는 부사군은 누구예요? 4 플러스 명사죠. 4 이하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래서 이하의 4 이하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봐오신 responsible이라고 하는 형용사에 대한 자, 따라다니는 연결 전치사로 보시면 된다 이거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be responsible for 이것도 많이 들어본 거죠. 됐죠? 뭐 사실 명사 responsibility도 뭐뭐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면 명사도 전치사를 for로 취하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responsible만 for로 취하고 responsibility는 또 다른 전치사를 취하는 것으로 착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be responsible for는 우리에게 굉장히 이거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주어와의 동격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형용사 보호를 선택하는 게 맞다. 자, 주어의 상황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비서 양반인데요, 어시스턴트니까 executive assistant는 중역의 비서가 되겠죠. 앤더슨의, 자, 그 비서 양반이 어떻게 됐습니까? 책임이 있는 상태입니다. 뭐에 대해서죠? 제출하는 거고요. 뭘 제출합니까? weekly progress reports입니다. 여기까지. 주간 진척 보고서가 되겠네요. 자, 근데 그 보고서가 뭐에 대한 보고서예요? reports는 이하에 주제가 나올 때 on이나 about를 잘 취해요. 뭐에 대한 보고서입니까? 자, 그녀의 project가 되겠어요. 됐죠? 근데 그 project는 어떤 project래요? ongoing은 별표 두 개 이거는 ing가 붙어있지만 ing가 진행형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자, 저거는 그냥 완전히 순수한 형용사입니다. 계속 진행되는 그런 뜻이에요. 자, 계속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자, 매주 금요일마다 자, 그것에 관한 진척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대해서 책임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자, 5번으로 가죠. ABCD의 선택지는 모두 명사하고 뜻이 달라요. 로케이션은 위치가 되겠고 아이디어는 안 해도 되겠죠. period는 뭐 기간이고 box는 말 그대로 box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단어는 명사도 되고 자, box something 그럼 뭐뭐를 box에 넣다 라고 하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뭐 아주 중요한 토익에서 정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box를 나중에 동사 자리에서 part 7의 지문을 보시다가 발견하시면 이거 뭐 어떻게 하지? 당황해하지 마시고 동사 자리에 있으면 어떤 단어든 간에 아, 이 단어가 동사로도 쓰이나봐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 명사 어휘 문제니까 해석을 해보는데 앞쪽부터 해봅시다. 불행하게도 자, 다 빼시고요. 자, 요거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디스커션 사이에 30분의 뭐뭐뭐가 있는데요. 그것이 충분히 길지 않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투 이하 하기에 너무 자세하게 다 해석하시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정도만 합시다. 뭐가 충분히 길지 않을까요? 디스커션과 디스커션 사이에 기간이 충분히 길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이해되셨죠? 그러므로 자, 정답은 C번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답 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실제로 시험을 보러 가시면 알겠죠? 자, 그럼 저는 추가적으로 나머지 내용들도 해석을 한번 꼼꼼하게 해드릴게요. 자, 두 개였고요. 그 다음에 일정이 이미 잡혀진 것이고 패널 디스커션이에요. 패널이 뭐죠? 우리가 보통 토론을 하게 되면 패널들이 나오잖아요. 뭐 토론단 혹은 판정단 정도로 여러분들이 번역하시면 됩니다. 물론 죄송합니다. 패널 있죠? 패널 이거 패널이라고 해요. 그래서 판때기도 우리가 패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토익에서는 패널이라고 하면 판정단과 토론단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enough라고 하는 단어는 별표를 두 개 드려야 되는데 enough는 무조건 뒤에서 앞으로만 수식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형용사를 수식할 때는 부사가 앞에서 뒤로 가잖아요. 자, 무조건 뒤에서 앞으로 가고 enough는 형용사와 부사로 함께 쓸 수 있는 자, 그런 단어입니다. 물론 명사로도 씁니다. 충분한 량 이라고 하는 뜻으로 또 명사로도 쓸 수 있는 단어지만 주로 이제 형용사, 부사로 주로 쓰는데 부사로 쓰일 때는 무조건 뒤에서 앞으로만 수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겠어요. 자, 여기서는 뭐 그 enough가 사실은 어때요? 근데 또 투부정사로부터 또 수식을 받죠. 뭐뭐 하기에 충분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enough는 단독으로 수식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툴을 데리고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enough to do 이렇게 외워 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죠? 자, 뭐하기에? eat lunch입니다. 점심을 먹기에 충분히 길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죠? 이유가 나왔는데요. 긴 줄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 있어요? 그 줄이요? 카페테리아의 긴 줄 때문에. 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105번까지 5문제에 대한 해설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강의 구성이 열문항으로 돼 있는데 너무 그 열문제를 그냥 쭉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지루하죠? 그래서 잠깐 화면을 바꾸고 다시 리프레싱 한 다음에 후반부에서 106번부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도망가지 마시고요. 자, 화면 바꿀 테니까 잠시 후에 106번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자, 106번부터 남아있는 5문제 자, 가지고 후반부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감을 좀 찾으셨죠? 네, 자, 그러시면 바로 문제로 들어가서 시작해 볼게요. 자, 10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서로 품사가 같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따라서 여러분들은 품사 문제로 판단을 하면서 전치사 다음에 명사를 발견했다면 앞에는 형용사가 필요하니까 선택지 중에 형용사를 답으로 찾아서 고르면 끝. 알죠, 여러분들?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뭐가 생겼냐면 그래서 영어가 이제 문제인 건데 이거는 명사죠. 그러니까 일단 배제하시고 자, 이거는 ED형이니까 형용사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근데 그렇게 보면 얘를 여러분들이 시큐어를 뭘로 보겠어요? 그러면 동사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ED가 붙어 있으니까 그 영어는요. 자, 특히 이제 토익이 그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데 굉장히 본질을 잘 다루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좋은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이라고 하는 자, 형용사하고요. 그 다음에 보장하다 라고 하는 동사가 형태가 똑같이 생겼을 수가 없잖아요. 안전하게 뭔가를 고정시키다 라고 하는 동사가 똑같지 않잖아요. 형태가. 그런데 아, 미치겠네. 그죠? 어떤 단어들은 동사와 명사 형태가 따로 있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이렇게 같이 쓰기도 하고 일관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품사 결정이 쉽지 않은 언어가 영어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시험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중에 분명히 A번에다 지금 답 쓰고 좋았어. 이런 학생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자, 그런데 그런 학생들은 시큐어라고 하는 단어를 아직까지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학생입니다. 영어는 두 가지 이상의 품사로 사용되는 단어들 중에 특히 토익에 반복 출제되는 선택지로 주어지는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꽤 차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시큐어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로는 이제 안전한의 뜻인지 뭐 당연히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동사로 쓰게 되면 이제 무슨 뜻이 있죠? 안전하게 뭔가를 확보하다의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하게 뭔가를 고정시키다의 뜻도 있어요. 그 두 가지의 뜻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시큐어로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시큐어드가 되면 무슨 뜻이에요? 확보된 혹은 동여매어진 에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고 요거는 무엇입니까? 자, 시큐어라고 하면 안전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자, 요 이디와 요 형용사를 놓고 이제 둘 중에 하나의 이제 답을 골라야겠다 까지 갔으면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관문은 통과하신 거예요. 뭘 통과했다? 얘가 지금 형용사 그 다음에 자, 동사의 동의령이라는 관문은 통과해서 자, 요 놈까지 이제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이제 사망한 학생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만 근데 해석을 해보니까 여러분, A번이 안 되죠. 그러니까 확보된 목적을 위해서 허허 당신이 세계의 그 아이데나피케이션 신분과 관련된 그런 질문들의 대답을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뭐 하기 전에요? 자, 바로 자, 우리가 대답해 줄 수 있기 전에 질문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에요? 계좌 은행이네요. 그래서 계좌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줄 수 있기 이전에 네가 먼저 세계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돼. 주민등록번호 좀 대주세요. 본인이시라면 대줘야 된단 말이죠. 맞죠? 이거를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게 확보된 목적을 위해서 그래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한 목적을 위한 겁니까? 이것도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자, 요거는 사실은 10번대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에요. 아주 많은 학생들이 저는 틀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품사적으로 보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얼마든지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거거든요. 둘 다 다. 첫 관문을 잘 통과했는데 두 번째 관문은 뭐냐면 이 형용사와 이 이디 그러니까 동사에서 변형된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가 어떻게 된다? 그렇죠. 들어가도 의미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을 형용사에다 쓰면 끝! 이라고 했지만 자, 그것을 잘 피하고 막은 후 그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의미 점검을 해보고 두 개를 지운 후 복합명사를 선택해서 정답으로 쓰면 끝! 이게 3차 관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형용사들이 지금 두 개가 지금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가 두 개가 나와있지만 그 아이들이 의미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궁극적으로 이것은 자, 정답이 D번이고요. Security는 무슨 뜻이에요? 안전의 뜻도 있지만 Security, 많이 들어봤죠? 네, 보안의 뜻입니다. 보안.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니까. 그래서 보안 목적 때문에 바로 이런 데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유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106번 문제 같은 시험 문제가 실제로 출현합니다. 형용사들을 보여주고 명사를 보여주는데 일반적으로는 형용사의 정답 확률이 훨씬 높지만 그것을 뚫고 복합명사가 정답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형용사를 일단 답으로 골라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반드시 뭘 해봐요? 의미 자, 접근을 통해서 자, 내용이 말끔한지를 확인하셔서 정답을 쓰셔야지 그냥 막 쓰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복합명사가 최종적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해서 형용사를 답으로 딱 쓰면 안 되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그 점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하지 맙시다. 최근에 토익이 많이 어렵지 않거든요. 실수만 안 하시면 득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두르고 막 이러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는 거니까 문제풀이의 스텝 반드시 드렸어요. 안 틀리시려면 형용사가 답이 되더라도 한번쯤은 의미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실수를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107번입니다. 107번은 ABCD의 선택지 구성상 어떻게 되겠어요? 품사가 또 다르죠? B 플러스 PP가 와있네요. 자, 그러면 여긴 누구 자리? 수동태가 이미 구성되어 있으니까 수식어가 들어가야 되고 명사로 수식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뭐 동사 자리겠죠. promptly라고 하는 자, 이 단어는요. 여러분들 선택지로 등장하면 뭐 거의 99% 정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어휘 문제로 출제되던 아니면 지금처럼 어형의 문제로 출제되던 간에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 점도 데이터베이스 입력해놓으시고요. 이번엔 여러분들 정답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요것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요거 부사 맞는데 그러면 이제 프랑프트가 뭐가 되는 거죠? 요 S 없다고 치면 형용사라는 얘기인데 S가 붙었다는 얘기 ED가 붙었다는 얘기 ING가 붙었다는 얘기는 뭐죠? 얘가 동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 또 다른 점은 자, SECURE와 또 다른 점은 뭐냐면 이거는 의미상으로 둘이 어때요?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형용사라는 즉각적인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동사라는 무슨 뜻이죠? 그렇죠. 뭔가로 유발하다의 뜻이고 알겠죠? 네, 유발하다의 뜻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사를 까먹었을 때 대사를 상기시켜주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방송용어인데 9시 뉴스 혹은 8시 뉴스 보다 보면 아니, 그 앵커 분들은 무슨 놈의 머리가 좋아서 그죠? 그냥 뭘 보지도 않고 그냥 앞에 화면만 그죠? 카메라만 바라보면서 계속 읽잖아요. 그분들이 그분들은 천재가 그분들이 천재일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그걸 다 외울 수는 없겠죠. 앞쪽에 이렇게 그 여러분들은 볼 수 없지만 카메라 앞에 이렇게 쭉 글씨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카메라가 카메라는 딱 찍으면 저만 보이고요. 그 글씨는 안 나오나 봐요. 그래서 자,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프롬프터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프롬프트가 뭐라고요? 그래서 자, 까먹은 대사를 다시 상기시켜주다의 뜻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프롬프터라고 하는 용어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밑에 대본을 보고 막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앞만 보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외우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가 앞쪽에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 그 카메라 앞쪽에 자, 여러분 보니까 프롬프터라고 하는 단어도 함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107번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8번 가시고요. 8번은 A, B, C, D가 모두 부사하고 뜻이 달라요. 중요하게, 똑같이, 되게, incorrectly는 부정확하게 이런 뜻이죠. 그럼 어떤 부사가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자, 해석해 보시죠. 자, 클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죠? Couldn't accompany 동반할 수가 없습니다. 그녀의 co-workers를 그죠? 네. 자, 동료들을 동반할 수가 없었대요. 언제요? International Trip. 그러니까 해외여행에. 오호,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음,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가 자, 작성하다죠? fill-out은 뭘 작성했어요? Passport request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권 신청서, 여권을 요청하는 요청서 있죠? 여권 요청서를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 작성했기 때문에, 뭔가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권이 안 나왔죠. 그래서, 자, 동료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incorrectly에다가 정답을 쓰시는 것이 당연히 맞겠죠.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108번의 정답은 여기까지로 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109번으로 가시면요. 자, 109번 같은 경우에는 ABCD의 선택지가 또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자, 요거 3개는 뭐 당연히 다 동사인데요. 요거는 이제 동사일 수도 있고 뭐 소위 말해서 분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자, 딱 보니까 어때요? 아, be able to 이거는 can의 의미고 따라서 di는 동사 원형이 와야겠죠? 자, 그러면 d번도 지워져야 되지만 뭐도 지워요? c번도 지으시면 되고 a, b 둘 중에 하나가 답입니다. 그런데 이하에 목적어가 딱 나와 있죠? 그러면 define이 자동사라면 아예 수동태가 안 될 것이고요. 타동사라면 목적어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능동이 맞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정답을 비번에다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109번 같은 경우에는 자, 빠른 문제풀이가 가능했던 자,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조동사 이하의 동사 원형인데 동사 원형이 두 개 나와 있으니까 능동이냐 수동이냐만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statisticians 라고 하면 통계학자 되겠죠. 뭐 할 수 있었어요? 자, 이거는 define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의하다, 규정하다의 뜻이죠. 뭘 정의하고 규정할 수 있었습니까? 자, 잠재적인 자, 사용이 되겠죠. 뭘 사용하는 거죠?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데이터의 잠재적인 사용들 그러니까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처 있죠? 자, 그런 사용처들을 자, 규정할 수가 있었다. 그래, 명확하게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장이에요. 예, 되셨나요? 오케이. 109번도 마무리 짓고 10번 가겠습니다. 자, 10번은 ABC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전치사로 구성돼 있어요. 물론 A번의 as는 전치사 접속사의 동일형입니다. 얘기를 뭐 복잡하게 하자면 인도 사실은 뭐 전치사도 되고 인도 부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녀석은 중요합니다. 둘 다 다 시험에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이는 부사로 나오는 경우 부사로 시험에 등장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문장 안에서는 부사로 쓰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자, 선택지로 등장했을 때는 부사로 쓰이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오는 자리 맞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답으로 쓰시면 될까요? 자, 전치사 어휘 문제니까 해석을 통해서 가시면 되겠고 as도 접속사로서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전치사 as는 뭐죠? 두 가지 뜻이 있죠. 자격입니다. 모모로서 자, 두 번째는 또 모모처럼 자, 상태를 나타내죠. 그런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오브는 워낙에 뜻이 많으니까 안 하는 게 맞겠습니다. 바이도 인도 워낙에 뜻이 많으니까 안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문제로 들어가는데 in all of to는 부정사의 변형이고 부정사는 정해지지 않은 역할을 다 하지만 in all of to는 무조건 부사적용법이고 의미는 목적이라 그랬죠? 자, 확실하게 합니다. 뭐를요? 타임리는 명사에 ly가 붙었기 때문에 형용사예요. 품사 조심하시고 시의 적절한 시기적절한 시기적절한 지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 송장을 제출하랍니다. 근데 송장을 제출하는데 언제까지? 자, 매달 15일까지는 늦어도 송장을 제출하셔야 시의 적절한 자, 페이먼트를 보장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매달 15일날에 제출해라.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 단순한 시점으로 가도 되죠? 15일날에 제출하세요. 그러면 날짜 앞에 단순한 시점은 뭘로 쓰죠? on으로 씁니다. 자, 인도 단순한 시점을 나타내요. 언제 언제에 그런데 인 다음에는 단순한 시점을 나타낼 때 주로 large units of time 그러니까 시간의 단위 중에서도 긴 놈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 주로 월이나 연도 정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요 인이라고 하는 아이는 단순 시점을 나타내더라도 자, large unit of time 과만 결합되기 때문에 특정 날짜 요일과는 쓰이지 않는다. 자, 그때는 오늘 쓴다라고 하는 점도 구별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더 곁가지로 붙이면 at도 여러분들 단순 시점을 나타낼 수 있죠. 그러니까 단순한 시점을 나타내는 전지사들은 요렇게 세 개가 뜻이 똑같아요. 다만 결합되는 시점만 다릅니다. 요것은 특정한 날짜 요일 요거는 커다란 단위의 시간 요거는 아주 짧은 점의 시간과 결합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at 7.30 7시 30분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at present 현재 요렇게 쓸 때 at the beginning of March 3월 초에 알겠죠? 요렇게 자, 구별이 되는 거니까 지금은 단순한 시점을 나타내고 싶어도 단순한 시점이 들어가면 문맥은 성립돼요. 네, 그런데 그렇더라도 오늘 써야 되는 그런 자, 시추에이션이기 때문에 답으로 쓰시면 안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어색하고요. 자, 그 다음에 by는 시간과 결합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늦어도 언제 언제까지는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늦어도 늦어도 15일까지는 제출을 해주셔야 자, 요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문맥이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110번은 자, 시간의 전치사 by를 문맥상 찾는 그런 유형이었고요.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열 문제에 대한 해설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글쎄요. 그 첫 열 문제 그닥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는데 그중에서 한 문항이 좀 굉장히 106번 문항이 여러분들께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큰 문제예요. 저는 되게 쉬운 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맞춰서 기쁜 것도 되게 좋겠지만 틀려서 내가 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고 강의도 듣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기분 좋게 만들려고만 듣는 건 아니잖아요. 틀린 부분에 대한 보강 잘 하시고 자, 필요한 어휘들 잘 안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시면 1강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자, 저는 여러분들과 자, 111번부터 시작하는 2강의 강의를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강의 강의하 6貴 3강의 강의를 workspace 5강의 강의 6강의 강의 3강 Horn